나는 화장을 되게 자주 하잖아 또 다른 나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재밌는 것 같아 근데 솔직히 매일 이렇게 화장을 하다 보면 피부 트러블이 걱정이 돼 10대 때 관리를 잘 해놔야 어른이 되어서도 피부 걱정을 안 할 텐데 트러블 없이 예뻐지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어 통해졌네 화장 안 한 것 같은데 이거 뭐예요?